벗어주세요 누구? 아니야 뭐야? 집값이야 어떻게 눌러? 자, 암자를 벗어주세요 아니에요 암자를 벗어주세요 으악! 유유 타이거 유유 타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 없냐? 똘똘이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 없나요? 그런 거 물어봐 말랑키링 핫박스 아이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없나요? 엄청 많죠 샤워비 공기주입기 멋있는 신발 뭐 있어?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? 자전거 자전거 얼마짜리? 100만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다가오나요? 크리스마스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 뽑기했던 거 기억나요? 저는 슬라이버 츄츄, 츄츄 뭐 뽑았었지? 아이고 츄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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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먹는 립스틱이요 맞아 먹는 립스틱 근데 그때 다 만족하셨나요? 별로요 츄츄는 타이커 마스크 좋아하잖아요 츄츄 츄츄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 뽑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빼고 3명만 크리스마스 선물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 대를 쓰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골랐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? 이렇게 눈 감고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이거 파이거 지금 파이거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은 선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자 요거랑 요거 빼고는 다 쓸모없는 선물이죠 아빠 뭐 걸렸으면 좋겠어요 얘들아? 잠깐만 보이는 거 아니지? 안 봐야 해 안 봐 시작! 가자 이거 뭐 할 거예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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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아이 잠깐만 아이 진짜 근데 괜찮겠어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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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이거! 어? 오빠 솔직히 얘기해 봐 봤지? 본 거 같아 안 봐 본 건가 봐요? 진짜 안 봐서 정말? 안 보여 나 안대를 벗어보세요 나 등 뒤에 등이 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거 걸려라 나 안 한다니까 이거 걸려라 이거 자 치치 치치 잘 걸려주세요 작년에 몰래 보다 딱 걸렸어요 아니야 먼저 치치 선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치치 선물들입니다 자 요거랑 요거가 치치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에요 치치 출발 왜요? 치치야 치트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세요 치트 그거는 그거는 그거 진짜 할 거야? 진짜로 자 제대로 진짜 후회 없어? 저기 거기 처음 거기 뭐야? 뭐야? 그거 할 거야? 제대로 돼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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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찍어야 돼 뭐 한다고? 그거 할 거예요? 자 눈 뜨세요 아니 똘똘이 장난감 똘똘이 장난감 똘똘이 장난감이었잖아 이거 걸렸어 근데 난 괜찮아 아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걸렸는데 나 이거 걸렸었어 너 이거 걸렸었어 뭐 그러다가 이거 걸렸었어 우리 유유 키링 갖고 싶다 했잖아 두 개를 엄마가 넣어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뽑아주세요 유유 출발 어 됐어요 자 이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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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할 거예요? 그거 너무 그게 너무 끝이야 아 나도 좋은 거 하고 있어 나 다 좋은 거 했는데 아니요 언니 언제 오세요? 아니 그건 언제 오세요? 아니 그건 언제 오세요? 아니 아 아 나도 안 오세요 아 아 아 3 2 1 1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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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긴 어 한번 더 기회를 해 주시죠 섞어서 다시 한번 오 화이 이번엔 잘 뽑을 수 있어? 자 2번이에요? 1번 5초 줄게요 5 3 3 2 1 그거예요? 그거야? 그거 할 거야? 안 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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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나왔다 주문하는 중 나왔냐 나왔냐 수입품으로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3초 안에 안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주문할게 하나 둘 셋 스멜 스멜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뽑기를 하고 3일이 지났어요 어 유유와 치치의 선물이 왔는데 근데 타이거의 선물은 아쉽게도 해외 배송이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치치와 유유의 선물 개봉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엄청 커 이게 치치 선물이야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여기에 스티커가 여기 붙이는 거였어 이거 집을 만들어놓은 중에는 만드는 거 아니야 비하이 마이 하이거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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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거 아까 할 수 있어 스티커가 전부가 아니야 툴툴 툴툴 못해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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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거기서 한번 해봐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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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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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야 근데 너 І세 Ep 툴툴 electr Baptist 툴툴 1, 2, 3 타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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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비가 선물 도착했어요 플레이스마스 뭔 소리야? 우와 켜져 있어? 이게 켜져있어? 왜? 너무 놀랐어 지금 바이바이 바이바이 hopeless 난 여기 쫙 바 몰랐어 으 렛 왜 진짜 %.